저희 한올 태권도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빠른이 아닌 바른 아이를 위한 태권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유치부 전용관, 초등부 전용관을 완벽 분리하여 아이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에 CCTV가 배치되어 있고 바닥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푹신푹신한 바닥을 좀 만들어놨습니다. 한올 태권도 많이 찾으세요. 감사합니다. 한올 태권도 화이팅! 한올 태권도 화이팅!